하늘이 진짜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늘이 여러분 망하라고 거기다 넣는 건 아니겠죠. 답은 하나 있어요. 맡기시고 몰라하시고 쉬시면요. 정신이 천연해지고 평안해질 때까지 좀 쉬세요. 또 막 입 열고 싶을 때 막고. 계속 괴로운 거 겁씹어봤자 더 열만 받습니다. 내려놓고. 다 맡깁니다.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.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다 맡기겠습니다. 하고 5분만 좀 뭘로 하고 쉬어보시라는 거죠. 그러면 신성과의 만남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. 내 마음의 질을. 어떻게 바꿔놔냐. 제가 들리기에는 육바람으로 바꿔놔요. 그럼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. 좀 더 사고가 남의 입장도 더 배려할 수 있게 사랑의 측면, 보시의 측면에서 좀 더 여유로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정의로워져 있습니다. 그냥 막 남한테 피해주더라도 막 욕 뱉고 질러버리려다가도요. 좀 더 남의 입장 고려하게 돼 있고요. 인욕. 조금 더 수용하게 돼 있어요. 열받지만 수용할 건 좀 수용하자는 마음으로 변해 있어요. 이게 여러분 의지로 되는 거면요. 결국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선인데요. 이게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몰라하고 맡겼을 뿐인데 변해 있어요. 이걸 체험 많이 안 하시면 도가 얕아요.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요. 도 닦기 아주 좋습니다. 왜 계속 맡겨야 되거든요. 정신 차리면 힘드니까 또 맡기고 있다 보면 도가 늘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안 맡기고요. 힘든 대로 그냥 생으로 버티시잖아요. 그러면 병 생겨요. 마음에 병 생기고 몸에 병 생겨요.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. 맡기시고 몰라하고 좀 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. 통이 좀 커져 있는 걸 발견하십시오. 후련하게 한 번 뱉어보세요. 더 센 게 날아와요. 아까 거기서 참을 걸 하긴 인생이 그렇게 공식대로 굴러가는데 늘 처음 당하는 일처럼 우리는 서툴단 말이에요. 그런 일을 몇 십 년을 겪어도 또 서툴러요. 어떻게 할지 또 굴러요. 에라 모르겠다. 막 뱉자 하고 뱉어버리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해요. 그럼 다음엔 잘하리라. 아니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왜냐하면 실패의 습관이 계속 저장돼 있어요. 다음에도 또 실패하실 거예요. 성공의 습관이 저장돼 있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 성공이 인간적인 성공이다. 그런 건 없는 게요. 인간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후련하게 한 번 해봤다. 몇 배로 실패해요.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. 진정한 성공은요. 결국 맡길 때 끝나요. 이게 영성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. 에고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.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나를 좀 놔라. 나를 안 놓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. 제자들한테 계속 너희를 부인해라.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맡겨라. 믿어라 좀. 믿음이 약하다. 진짜 믿는다는 거는 전적으로 한 번 맡겨봐라.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맡깁니다. 나는 놀겠습니다.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. 맡기겠습니다. 하고 한 번 쉬어보라. 그러면 쉬더라도 편안하게 쉬고 아버지의 뜻이 자명하게 느껴지면 빨리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. 저리 가라는 거구나 하고. 이 상태 만드는 게 인류가 안 돼서 지금까지 힘든 겁니다.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착취하고 이 짓을요.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안 하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자는 얘기를 들으면 요원하게 생각해요. 그거 뭐라고. 마음관리. 마음관리하는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자기 마음,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거다. 세상을 정복하는 게 더 쉽다. 자기 마음 안 돼요.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수많은 분들 계셨죠. 그분들이 자기 마음 정복됐을까요. 관리됐을까요. 하늘의 뜻대로 그 마음 관리했을까요. 인류에 얼마 안 돼요. 이런 분들은 세상 정복 안 합니다. 자기를 정복하고 계신 분들은. 이미 다 얻을 걸 얻고 사세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. 여러분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고 육바람일로 무장 되시면요.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. 한글자u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